지난 겨울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500마리가 넘었는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먹이공간 분산이나 조류 바이러스 대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502마리에 이릅니다. 검은목 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도 1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공식적인 관찰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월동 수치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초창기 100여 마리 안팎에서 지금은 20배가 늘어나 2,000마리가 넘는 국내 단일 장소로는 최대 월동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순천만의 넓은 갯벌에 안정적인 먹이공간이 서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두루미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풍부한 먹이 자원과 아무래도 보호활동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개체수는 과제도 낳고 있습니다. 월동 초기 두루미들은 농경기를 넓게 이용하지만 월동 말기에는 먹이 부족으로 씨가 공급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곳으로 먹이공간을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조류독감, AI 발생으로 순천만 소식지도 환경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류독감인데 조류독감의 예방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축산 농가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새들의 국내 대표적인 월동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공존의 생태적 환경 조성이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NATIONAL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